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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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제 LA를 떠납니다 LA를 떠나서 샌디에고로 갑니다 원래는 엘렌토카드에 가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라이센스카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인택시 불러가지고 급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기회를 보고 오늘 아침에 전달한 기회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아는데미가 아니지 아는데도 안하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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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어떤 영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예지 못해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저 얘기하셨다 나는 매일 수준 무리인 거치다 아메리카 보그, 네? 응 와! 하하! 広이야 広이야 근데 이곳이 파티가 너무 좋았다 오오오오오 이곳 봐 오오오오오오 그 답변은 없지? 한편에 물을 가봅시다 하나야 내가 홀라이 여러분 그럼 저희는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뭐하나의 또니 하트 만들고 이러고 있어 유영씨에 그린 하트 전시에서 하트를 그린 하트 여러분 너무 좀似合うように 이거 갈았어요 이거 갈았어요 갈아입었어요 하하하하 입어 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전기와 와르이게도는 여러분 해변 타고 입어봤습니다 야 진짜 너무 좋다 벌써 좋다 여기 진짜 저희는 지금 학교 300님이 추천해주신 타코집에 가보려고 해요 우와 여기에도 엄청 힘든 3,000일까? 1,000일 뭐야? 혁신의 어르신이 잃타이가 가고 싶을 때 평화에 돈을 얻고 LA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꼭 여기가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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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코의 인도들도 여기가 더 좋고 그래서 메시칸의 유명한 아 그렇군요 아마 몇몇이 더 좋고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는 그릴 시리프가 들어간 타코 이것도 캘리포니아 브리또? 맛있겠다 미쳤다 맛이 맛있다는 맛있다 으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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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맛있다 미쳤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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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찌기 좀만 음 잘 먹으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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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카치다 멕시카치다 저희는 천천히 걸어가지고 빌보아파크에 가볼겁니다 타코 큰일쓰기다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난 가서 오스기때 뭐지? 타베레잉크 때 코에다 뭐지? 타베레잉크때 운동을 하고 세상에 있다면 빌보아파크에 가볼겁니다 여기야 빌보아파크 너무너무 후회뵈요 2분距離에서 車에 놀아났었는데요 9$ 9$ 9$ 9$ 18분에 유산소을 할 시간을 끌었잖아 아 내가 좀 해볼까요? 내가 말할게 타베레잉크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웃겨스 where to go about like WOW 뭔가 놀랬는데 뭔가 놀랬어 주면 신나게 날랬다 어? 아리야! 놔더라 옳라아 좋겠다 신나게 놀았잖아 우와 예쁘다 완전 유럽같아 아니.. 내가生아말자 뭐야? 우와 유럽 몽고 같지? 봐 우와 진짜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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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신기해 에? 에? 뭐라고? 장난하냐 우와 예쁘다 수고하자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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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가 메인은 아니겠죠? 여러분 원래 여기가 되게 예쁜 곳인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우와 왜 또 웃기 귀엽다 엄마야 웃어 엄마야 웃어 엄마야 웃어 오 코레아 코레 코레아 우와 이거 파란 하늘이면 너무 예쁘겠죠? 물도 파랗고 우와 또 리스? 또 리스야 내가 내 맛에 가케대요 짜잔 토호는 무려 히어로 여러가지 스무징이 드라곤 파인애플 바나나 치아시 너무 고소가 맛있어 바나나 아메리카나 와우 치아시 어메 여기 힐링 치아시 치아시 여기 C 라이온이 있는 거에요 귀엽다 여기 그건요 왜 그건요? 귀엽다 관성 관성 왜 그건요? 네 관성 C 드라곤이잖아 C 라이온이요 C 드라곤 오 오오오 주시 드라곤 저 바다사자를 향해서 주시 드라곤 왜 거기에 도망간다고? 야 어디에 도망간다고? 아 빨리 버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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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근데 저기 팔에 상처가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다이수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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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응 여기까지 도망간다 상대도 비슷하게 이즈의 외에休憩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 재밌어가지고, 좀 쉬었다 눈이 오는 거 같아 나 뭐 시원해, 특히나 여기야 젤라또 우와, 너무 맛있어 고구노도와 바닐라 아, 잘 어울려, 지금 맛있어 맛있어 짜잔, 여기가 Old Town입니다 파울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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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칸의 느낌이잖아? 아 아 사울드상 엄청 잘 어울려요 봐봐 엄청 잘 어울려요 우와 우와 여기 너무 멋있다 그치? 존슨하우스 와 완전 멋있어 그치? 와 완전 빈티지 대박 나 그래 얘 아빠 좀비잖아 그니까 완전 시원하고 풍경도 너무너무 빈티지하고 예뻐 쌍남애들아 그니까 판초양 판초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우와 아래야 코코 코코 Remember me 우와 이거 전부 이에요 코코야 신효가 얘기했는데 진짜 귀엽다 귀엽다 타바코 굿 와인 신부인다 신효인상 맞지 올드타운 신부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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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라이터야 우와 라이터야 멋있어 우와 영화 봤을때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여기에 알콜을 넣어서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우와 너무 좋다 그치?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코코에 온 거 같아 진짜 우와 예쁘다 뭐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진짜 코코 같아요 진짜 코코 같아요 그치? 나 자석 모으는데 이거 완전 샌디에고 우와 우와 너무 좋다 마가리타 코코 도린트 우와 이거 먹어야 돼 나초 음 음 맛있다 너무 좋다 여기 음 음 말 느끼지 여러분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미쳤어 여기 진짜 이 시간 맞아요 그니까 제가 진짜 올드타운은 다 나일 거 같아 여기 완전 좋아요 여기 완전 좋아요 와 아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같이 저의 맘에 없어졌어요 맛있게 시장이 사과 때문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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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짜 미쳤어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기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것 봐야 너무 웃기죠 정말 우와 우리무스 아래 호시 이건 봤더니 다이호 키테르 개그가 와르니 얼굴이 매트두부 사례더라 오늘은 바로 샌디에이거에서 브런치만 먹고 라스베가스로 넘어갈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입어봤어요 여기가 리틀 리틀이라고 여러분 여기 꼭 와봐야될거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대박 아래인가? 아 코레야 야 히트 미쩍어이 여기도 지인의 추천받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미쿠리오리떡같아 미쿠리오리떡같아 매요 매 매요 매 미쿠리오리떡같아 진짜 대박이다 여기 여러분 한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브런치 지금 왔어요 근데 너무 먹고싶은데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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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스크람블 아 이거 고왕이네 고왕알 그리고 포테이토 베이컨 베이컨 수박 그랬다 트러블리 바나나 뉴질라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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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기 싫은데 아름다워 의견이 없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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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흰색이 나 뭐라고 했어 노완셋도 이겨봐 너무 너무 여러분 토모가 자기는 일본식보다 아메리칸식이 더 잘 만든다고 하면서 정말 아니다 일본식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근데 절대 먹기 싫어 체질에 맞는다 료 료 료 토피끄러스 나의 쇼핑계맥이 쇼핑 소식 원래 제가 라스베가스를 12시 45분 비행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저녁 7시 30분 7시간 뒤로 미뤄졌어요 아린아 쇼핑 쇼핑 나 홀레 가야 돼 나 홀레 캘리포니아에 누가 비 안 온댔어 다 새끼 아른가나 귀여워 강아지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람의 초콜릿 청국 여러분 저희는 비행기 시간에 사는 말고 거꾸냐 6시간 연출할게요 이거 말고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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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시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마워 저희는 이제 슬슬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진 않지만 저녁을 먹고 가려고 어제 몇 번 트위스트 바프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에 마지막으로 되려고 합니다 오늘 Spaß 할렐루 소장님 빵 Canấp 알겠어 몰라 최고야 개itate 하하하하 진짜 protester 왜 그러고 miracles 까나 10개 이상 아니 빵이 기쁨ack 어 jaką 니다 저기 너무 많아 여보 여바나?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는데 어머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다니는 중 여기다니는 중 너무 맛있다 이거 가치의 크로와스찬 이거 진짜 맛있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크로와스찬은? 맛있어 엔젤을 씻고 싶었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내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또 9시 10분 비행기로 또 2시간 밀려가지고 도착이 몇 시일지도 모르겠고 너무 맛있어 저희가 지금 새벽 3시에 그랜드캐년으로 가는 투어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놀자 10시 10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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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열심히 놀자 너무 맛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쉬워 빨리 놀자 너무 싫지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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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네 너무 싫어 저녁 오늘 한에 이런 호텔 가격이 3倍, 4倍 몇 시간 동안 3倍, 4倍 가격을 받았다 맞아 진짜 남자야 이런 거 알았으면 보스에 갈게요 진짜? 진짜 모르겠네 이러니러 고고 보스로 가시길 자리스도 랍데이구 와, 빨리 가 다행히 가고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행히 가고싶어 라스베가스까지 가고싶어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아 지금 오빠 비용이 거의 10배는 오른 것 같아요 와 고유 것도 말했어요 여러분 다행히 가고싶어 고마워 저희는 여기에 거의 한두 시간은 이따가 나갈 거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와 진짜 멋있다 뭔가 이 호텔에 가고싶어 생각했는데 뭔가 싫어 펜큐이크 아 이거? 무슨 소리가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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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예쁜 시간 너르르 너르르 박고이라고 했어요 박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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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너무 멋있다 네 우와 우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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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토오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이거 20억 만일 오 예 대박 맞아 아니 BBC가 3조 다음 아 너무 비닐로 가벼워야 할 것 오우 멋있다 1원 시다 18억 지구는 18억 년이니까? 응 1페이지가 1미니엄이라 지구을 편드에 아라하셨다 이 정도의 사용해요 지금 비닐을 10도를 와우 진짜 멋있다 그니까 진짜 나도 지질학자가 되고 싶다 로븐의 악가피가 비 비잖아 비 비 비 진짜 멋있어 감격 뭐야 뭐 이제 그라운드 캐니온에 유인씨가 모리의 냄새가 나면 칭바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멋있다고 대박이라고 그때 게 너무 춥다고 비행명과 비가 틀면 영광역 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장관이고 절경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오케이? 응 오케이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우 오우 뷰티 오우 뷰티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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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고 싶다 ㅎㅎㅎ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초경 중인데 너무 이쁘다 헤비스가 좋아하는 거 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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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아! 매워! 야! 완전 맵다! 아! 그래 맵지? 아 더 카랑이야! 와 진짜 미쳤다! 우리 여러분 홀슈뱅 왔어요! 홀슈뱅! 얼마나 멋있을까! 우와 미쳤다! 우와 진짜 대자연! 우와! 이리 와봐! 진짜 멋있어! 야! 이런다고 내가 안 죽겠냐고! 아깐다! 너무 웃기다! 샤니 로비! 샤니 로비! 계속 이러고 있어! 홀슈뱅님이 누가 여기서 앉아있다가 돌이 탁 부러져가지고 떨어진 거를 직접 봤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동호가 지금한테 좀 겁먹고 있어요! 초초인사람이 강한 투랑이 쭈니 로비! 쭈니 로비! 눈에만 넣을 것 같아요 이런게 자기의 눈에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만 좀 이루어낼게요 며칠 수 있어요 도모진이 멍청해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출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기까지 촬영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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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녁대로 보내줘요 차이니즈 푸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가시네요 이거야 이거 짜잔 제가 담은 거랑 토모가 담은 거랑 너무 차이 난거죠? 야 오빠 맛있다 와 꿀맛 이거 완전 고구맛 오! 야! 주꾸맛과야 그치 주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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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우와 이게 여러분 다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였던 거 무슨 자세야 잘 왔어요 여기서 잘 거야? 응? 여기서 잘 거야 효과가 니네 진짜 여기 근데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진짜로 열심히 파 날아버리 찍는 게 멋지다 우와 멋있다 이거 파란색 썩어놨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 마이 갓 저게 엄청 많은데요? 아악 나 웃어 도와 야 진짜 웃겨 저게 웃기지 전답게 있어 이제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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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다 여기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역시 날씨가 다했다 오늘 본 거 중에 뭔가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우와 진짜 대박이다 또 이런 걸 수 있을까 부럽다 미국 진짜 멋있어 아 그만하라고 고판 나트로 나추랑 거래 나칸이 어 몇 톤씩 미소 응 와 딱 오늘 날씨 좋아지네 샌디에고도 열심히 드시고 계시네 야 쿠키 아래야 옳지 아 너무 웃겨 와 여러분 저희는 지금 포코에랑 모여도 되죠 왜냐하면 고강수 가기세 나스케에서 좀 둘러가야 되고 또 대기 따라 아우렛도 모이기 다시 코스마폴리타 우와 나카가 매체 오샤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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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갓 약간 그리고 2,2kg 다라니쿠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아하 헉 진짜 화려함의 각질을 보여주네요 모든 것들이 여기있어요 여기는 거의 밤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 여기거든요 코스모팔리탄 그래? 손님들 것 같다 맞아요 코코카풀이야 피드냄새가 대박이에요 나스베가 지금 호텔 둘러보고 시간 남으면 아울렛 갔다가 호텔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와 야 코스가 매척 고쾌 먹어봤때 멋져요 나도 드디어 이걸 먹어보는구먼 마치 코스를 즐기고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미쳤다 진짜 멋지 야 이거 맛있지? 퍼트버거 그리고 얘는 스윗포테이토 그리고 저는 헬키친 제일 유명한 버거 리스트가 있어요 우선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우아 소아이지쿠 난 이렇게 먹어야 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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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우아 우아 맛있다 우아 진짜 맛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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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olkuma 우아 우웅 jednak 우욕 테마파크인줄? 대박 이렇게 먹을 곳도 많아요 응 대박 롤러코스터도 있어 대박 보니까 우와 신기해 대박 뭐라고 하는지 코딩같아 그거 램블 램블잖아 램블 일단 바닥에 이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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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맵쟈 우와 맵쟈 호기야 지금 바나나 료가 여보 같다 오늘 오늘 뉴텔라야 여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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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와우 맵쟈 맵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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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루트를 잘 못 온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뉴욕 뉴욕이 눈에 띄기 전에 뉴욕 뉴욕부터 와봤네 와버렸네 으응 20초 가고 싶다 스피크스 우와 코미따라 스고이네 우와 진짜 뉴욕같이 해놨다 우와 귀여워 예쁘다 그렇지 봐봐 우와 우와 이야 뭐하냐 무서워 코카콜라 하아 컷 오 우와 귀엽다 야 그만하고 이거 써봐 라스베가스 코카콜라네 와 콜라에 이놔 아 근데 이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초 가고 싶어요 이놔 하하하 오리도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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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25도 아르라 잊어버려 이욕 아 아 아 소금처럼 진짜 흐릴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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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집중돈을 만져버렸어요 전화가 잘 안되지 못할 때 퐁 퐁 퐁 퐁 도몬스도끼리 이거 너무 호텔?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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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베네지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 스파이더맨을 좀 봤어요 이거 스파이더맨을 잃어버렸어요 스파이더맨 와, 대박 모든 호텔에 매일 중에 이렇게 하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카라는 거지 돈을 쓰란 거지 대박 상하이도 상하이 국가 없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진짜 그렇고 우와 시안에 있는 광장이잖아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신기하다 오토바라노니 부세노포에다 고기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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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파운티를 볼 수 있는지 멋있어 그렇지? 10km 완전 밤이 너무 멋져 아침까지 먹고 싶어 아니 설마 물이 1만 정도 더 높은데 우와 엄청広이 이거 뭐야? 샤워와 휴대전화는 별로 없어 우와 세면대도 이렇게 두대 르르르릉 르르르릉 진짜 너무 한국지 진짜 너무 유니버셜에서 구매를 유비커트도 드릴 수 있을게 짜잔 핏이 우리 완전 무장을 했다고요 무장을 요런 핏이 완전 짧죠? 히토모짱이 레스키처럼 언제만助けます 정말 그거예요 아,冷다 아,冷다 더 더 더 глубоко 이거 엄청 깊은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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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ゆっくり 괜찮아요 그래도 気合이入れて 色々買ったんですけど 今晩쿨에 3秒で 気づいたら温泉にこうやって 飲みにしてます 本当に? 宇宙の運動じゃな 水するやな 水する 水する トモコは水が高い 酸っぱい 酸っぱいけど 酸っぱいないけど 本当に酸っぱい 本当に酸っぱい 酸っぱ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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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메리카로운 미세야 일단 모르겠는데 이 2개 쭈니어 왕국보다가 달라 진짜 멋있어 미쳤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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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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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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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 스타일 진짜 맛있다 대박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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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너무 멋있어 이게 밤이 찐이네 밤이 우와 우와 진짜 화려하다 여보 이거 보자 여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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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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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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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우와 니가 계속 여기있어 아 여러분 시간마다 노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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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여러분 파칭코랑 비슷해서 나도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진짜 멋있어 노래는 안들리지만 우와